stack stacks 도망 아크로 백님꺼 보니까 멋있더라고 gged 가 private 응 바로 잘할 수 있는데 돈도 안내려가지고 많이 한적해요 주변에 없어오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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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산책하는 방도 있어줘야 오래 한다고 여기 이거랑 삼벨 진짜 맛있게 그러니까 2배욕 있다 3배 소위 3배 열은 너무 안보여 인게 3배 열은 너무 안 보여 그 도트 주변이 안 보인다랄까? 아 그래요? 딱 그 보는 것만 보이고 저는 일단은 사물이 크게 보이래가지고 그것도 뭐 1, 2 있긴 한데 3배율 쓸 방에는 2, 4배 쓴다는 말인지 아아 그 그 2, 4배 2배율로 줌해도 2배율보다 느린 건 아세요? 2배율보다 느리다고요? 네 느리게 줌을 했고요 아 줌하는 게? 네 2, 4배율로 줌해도 4배로 판정나가지고 아 똑같을 줄 알았는데 네 느리게 느린구나 뭐 뭐야 저가 화했어 어 그니까 누가 쓴 거지? 쏠 때가 있나? 어? 어 여기 여기 너 화이팅 중이지? 다 알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, 네 발판은 멀리 보면 좋네 1하고 가죠 맞는데? 다른 팀한테? 원화도 있어요 이거 묶어 죽이자, 패팍 오케이 갑밥 먹어, 갑밥 먹어 아이고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깨져요, 문 아이고, 안 깨졌어 내 앞에 뭐야, 내 사일런스 걸린 레이스 하는 마지막 피는 한 30밖에 못 갔어 아, 지X 왜 또 뭐야 딸뜬다, 도망해 내가 아깝다, P1인데 아, 이거 빼야겠다, 이거 위즈화 세대 에어우 아유? 난 말이 안 나는데? ㅎ 다 와 빡센데 일 뻔했다 도트 안내라도 잘 펴주네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체감은 있나 없나 뭐야 뭐 왔어 하나 기절 오 나 죽었다 이거 하하하하 아니 싸웠다 방금 먹으러 가요? 응 먹으러 가요? 응 어 여기 좋은 거 있는데? 아 그래? 난 이제 들어갈 거 없다 방금 주먹으로 말 때린 거예요? 30밖에 못 때렸어요 30밖에? 애들이 피가 없었나? 호라이즈는 그냥 죽었고 나머지 한 명이 피가 좀 없었나 보다 아 우페인 키 빨고 봐서 피가 없었나 본데? 응 자기장 맞고 어? 피를 빨고 하면서 봐가지고 피가 없었나 보다 요거 잡아야 돼 요거 잡아야 돼 살렸어 살렸어 요게 된통 당했어 호라이즌이 너무 까불었어 호라이즌이 너무 까불었어 호라이즌이랑 같이 하지 5킬 맞나? 나머지 한 명? 네 맞아요 아 나 여기 안 돼 야 위험해 야 너무 너무 무서워 빨리 만들고 있다 하나 알겠네 뭐야 오늘 혼자네 하 배터리 만드는데 롱버 바위키리 진짜 바위키리는 과학이라니까? 바위키리 들고 롱버 그 자격 들고 롱버 120방 100방 다 못쓰는... 롱버 둘인데 심지어? 이 새끼? 아 진짜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심했다 이런 미친놈 와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어젠가? 베리님하고 하실 때에도 네, 맞아요 게임은 특퇴의 차라였음 지금 이게 몇 탠가 봐요? 발키리 여기 하나 있다 나갔는데 어디갔지? 또 뭐야 파가 맞는데 맞았어요 아크 나갔어요 끝 끝 궁금한 거 있는데 토템도 피 달아요? 자기 자기? 아니 안 달아 아 안 달구나 근데 내가 두는 거에는 달아 뭐야 이거 북한 피치했는데 네네네 네네네 홈록 단발이야? 아 왼쪽 뭐 왔는데? 아인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하나 더 있어요 아 찬이 떨려가네 더 있어요 인꺼 워나도 워나도 오케이 딱 킬 아 아 아 아 아 뭐야 1대1 1대1 1대1대1에요 레이스 파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네 살린다 내 앞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네 시간 좀 끌어줄게요 네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잘했어 잘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오 그 과